그래서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천억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연애 안 해본 남자는 싫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남자들은 쉽게 진짜 이것만 기억하세요. PD님들 요즘 여성분들 되게 똑똑하잖아요.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명확하거든요. 조건들이. 근데 여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잖아. 어떤 남자를 되게 결혼 상대로 선호할 것 같아요? 돈 많은 남자야.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. 어? 못난 남자들이. 근데 꼭 돈만 많다고 해서 여자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요즘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가 싫다라고 해서 기피하는 게 진짜 명확해요. 이런 남자 절대 해주지 마세요. 돈이 많아서.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이 다섯 가지만 아셔도 결혼을 절반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, 남자분들. 첫 번째입니다. 연애고자입니다. 내가 여동생이 있어. 근데 내 여동생이 만나는 남자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래. 좀 순서하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뭔가를 아는 또 이 남자들은 아 피곤하겠다. 왜냐하면 같은 남자로서 센스가 없다는 생각을 하더라고. 왜냐면 만나보지 않고 경험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의 마음을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연애를 잘 할 수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럼 남자가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없겠죠. 그럼 여자가 피곤하겠죠. 그래서 여자들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아까 여자들이 남자들 와서 챙겨주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. 그럼요. 여자가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여자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해. 결혼해서나 남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지 연애할 때는 남자가 해주길 바라는 게 대부분의 여자의 마음이에요. 남자도 자존심상 여자한테 뭐 해달라는 말 못하잖아요. 여자는 더 심하겠죠. 그리고 또 이런 남자들이 서른이 넘도록 모쏠리라고 하면 성격상 결함이 있나? 왜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지? 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여자들이 피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학업 때문이나 바빠서 전쟁통에도 연애는 다 하고 애기는 다 낫잖아요. 그래서 지인 중에 진짜 이런 서른한 세 정도의 모쏠남을 만났는데 여자에 대한 열등의식도 있고요. 좀 감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뭐 성향일 수 있기는 한데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? 나도 답답하니까 답답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.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천억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연애 안 해본 남자는 싫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럼 이렇게 연애 안 해본 못 쏠남들은 여자를 평생 만나지 말라는 건가요? 그건 아니죠. 못 쏠남도 못 쏠남 나름이지 않을까요? 성향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는 건 사실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무직 또는 비정규직인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댓글이 좀 심하게 달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팩트예요. 직업이 없으시거나 예를 들어 직업군 자체가 비정규직이야. 뭐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직업군들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비선호하시긴 하죠. 솔직히 우리가 대놓고 얘기할게요. 남자분들도 여자가 진짜 되게 평범한 외모야. 근데 무직이거나 여자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야. 그리고 또 남자분들 오시면 프린에서 싫어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 해요. 남자는 어찌 됐건 가장이잖아요. 아직까지는. 그렇다 보니까 비정규직이거나 좀 안정적이지 못하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.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. 연애할 때는 상관없어요. 결혼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돈을 이렇게 버는데 결혼정보 회사에 가면 거의 1등급 아닌가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결혼정보 회사에서는요. 일반 공기업이라던가 대기업이라던가 안정성이 보장된 직업군들이 훨씬 더 인기도가 있고요. 자영업자들도 종류에 따라서 또 인기도가 있는 거지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이나 이런 쪽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시긴 해요. 돈을 잘 버긴 한데 사업도 사업 나름이야.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있잖아. 내가 예를 들어서 닭집을 한다거나 커피숍을 한다거나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 상태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이것도 불안해하시긴 하죠. 들쑥날쑥에서 월 1,000 버는 것보다는 월 250, 300벌더라도 안정적인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세 번째입니다. 입이 매우 거친 남자. 요즘 뉴스에서 보면요. 여자한테 주차 잘못했다고 욕하고 자기 와이프 옆에다 대고 때리고 이런 분들이 있죠. 감정 조절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. 이찌 보면 이게 폭력적인 남자인 거죠. 이런 분들은 절대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죠. 그리고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만나다 보면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극도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. 그때 이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. 근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아버지가 폭력적이라고 해서 아들도 100% 폭력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뭐 그게 유전적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. 왜냐하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폭력적인데 나는 아닐 수 있잖아. 그럼 억울할 수 있잖아요. 제 지인의 예시로는 남자친구는 진짜 너무 좋았대요. 근데 한 8년을 만났는데 매번 그 남자가 빨리 집에를 들어가더래. 나중엔 물어봤대. 너 왜 나만 만나면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주기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님을 구타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 아들한테. 그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. 만난 지 8년 만에 그거를. 결혼해서 남편이 나를 때리지 않더라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폭행하면 그때마다 계속 남편이 갈 거 아니야.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하고 헤어지신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환경이나 유전적인 거를 극복하고서 잘 사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동성 친구가 전혀 없는 남자입니다. 친구 관계가 없어 전혀. 그러니까 사회성이 제로인 거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오히려 남자가 친구가 없으면 놀지도 않고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절친은. 근데 절친도 없는 거지 그냥. 제 아는 분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객 정리를 딱 하는데 초대한 친구가 한 명도 없더래요. 직장 동료 빼고는. 그래서 아니 오빠 친구 없어 그랬대. 한 명도 없다 그랬대. 그래서 결혼을 좀 망설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친구가 어떻게 없더라고요?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친구 한 명도 없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친구만 없으면 다행인데 이 친구까지 없는 데다 사회성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으면 아 얘가 친구가 없는 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 친구가 없다는 거는 공감 능력이 없거나 사회성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자들이 좀 심각하게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 근데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경우도 그런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빼고 얘기 드리는 거지. 그래도 열심히 살아도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? 다섯 번째입니다. 자기 관리 안 하는 남자. 남자들은 쉽게 진짜 이것만 기억하세요. 휘폐 향. 피부 패션 향기.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피부하고 패션은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. 가성비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광장 할 수 있는 거. 향기. 냄새잖아 향기. 그래서 오늘 그 향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릴 거예요. 향기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뿌리면 되잖아. 사서 뿌려. 뭘 뿌려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죠. 뭘 뿌려야 할지 몰라. 그럼 제일 좋은 거 뿌리면 되죠.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명품. 명품. 명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? 에르메스. 에르메스. 저번에 제가 에르메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? 답하려고 했고 나 어떻게 했어요? 계속 연락했죠. 언제 또 할 거냐고.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아 이런 언니가 어디 있습니까? 오늘 그냥 아주 에르메스 다 에르메스 버전입니다. 오드 메리베이라는 향이에요. 이거 그렇게 문의 많이 줬던 향. 남녀 공용으로 뿌리실 수 있고요. 오렌지 향이 너무 좋았어. 우드 향하고. 너무 고급스러워. 이거는 무조건 뭐 뿌리시는 거 저는 추천. 그리고 가격은요. 아래 자막 확인하시면 됩니다. 무조건 저는 최저가로 드립니다. 저는 이 향 진짜 너무 좋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. 이거는 에르메스의 정원 시리즈래요. 제 기준에서는 에르메스의 대표 향수예요. 얘 이름은 좀 특이해요. 운자르뎅 수루닐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이거 향 맡아보시면 진짜 너무 좋다 생각하실 거예요. 가격은 밑에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최저가입니다. 이거 저희가 7월 달에 진행했던 보야지 데르메스라는 향입니다. 이거 완판됐었죠? 이것도 뭐 언제 방송하냐 막 해가지고 저희 회사 카톡 오고 난리도 아니었던 향수예요. 이거는 완전 상남자 향이에요.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이 뭐예요? 머스크 향이에요.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여자 꼬실 때 100% 그냥 성공할 수 있는 향입니다. 가격은 밑에 나와 있고요. H24라는 향입니다. 이거는 남자 향 중에서 저는 이 향이 제일 좋아요. 이거는 싸뜻한데도 굉장히 고급진 향이어서 사실 좀 여자인 제가 뿌려도 괜찮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에르메스에서 향을 좀 처음 뿌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무조건 이 향 추천입니다. 가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테르데르메스라는 향입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해외 직구로만 사실 수 있는데요. 국내에선 안 팔아요. 한방언니에서만 유일하게 사실 수 있는 에르메스 향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유니크한 우디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향수 한번 꼭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최저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구매하셔서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트윌리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향수, 미니어처, 바디로션 해서 세트로 드리는 거고 이거는 달달한 향 여성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성 향수고요. 딱 맡았을 때 에르메스다. 존재감 뿜뿜인 향수입니다. 이것도 최저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에르메스로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제 채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거 구매하셔서 크리스마스 때 좀 멋진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행사 기간도 밑에다 저희가 남겨놨으니까요. 여기 링크에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걸 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